금리 민속박물관 금리 민속박물관 금리 민속박물관 금리 민속박물관은 다가오는 겨울을 맞이하여 길상특별전 그 겨울의 행복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관람객 여러분들에게 길상이라는 소재를 통해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길상은 좋은 일이 일어날 조짐을 뜻하는 한자어인데요. 쉽게 말하면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행복과 행운이 오기를 바라는 염원과 관련된 우리 문화요소를 살펴보고 자신의 행복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시의 구성은 1부에서 길상과 행복의 의미를 환기시킨 후에 2부와 3부에서 본격적으로 길상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간적으로 2부와 3부는 일종의 중정과도 같은 행복의 정원을 두고 연결됩니다. 2부에서는 전통적 오복 개념에 기초하여 네 부분으로 나누어 길상을 살펴보고 3부에서는 근현대 시기에 길상의 변화와 지속을 살펴봅니다. 또한 2부의 끝부분에서는 직물과 자수, 나전칠기, 도자와 나무 등 재료에 따른 길상 무늬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곳곳에 탑사키와 세점치기, 소원쓰기 등 다양한 체험 콘텐츠 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시의 1부는 길상과 행복의 의미를 일깨어보는 취지로 구성하였습니다. 복을 바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매우 자연스러우면서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마치 쌍안경으로 행복한 순간을 들여다보듯이 행복한 순간을 담은 그림과 사진자료들을 영상으로 담아냈고 복과 운을 바라는 여러 요소들을 전시하였습니다. 2부는 다양한 길상 무늬를 담은 별전으로 시작됩니다. 길상은 상징적, 함축적으로 의미를 드러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양한 무늬로서 표현되었는데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동전 모양의 장식품인 별전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별전의 형태를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확대하여 촉각물로 제작하였습니다. 장수는 옛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장수를 기원하며 베넷저고리를 만들어 입혔고 사주를 따져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회갑 때 장수를 기원하는 시를 써서 추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양이 역시 70세 노인을 뜻하는 한자와 발음이 같아 장수를 상징하며 오래 사는 10가지인 십장생 또한 대표적인 장수의 상징입니다. 출세, 즉 과거에 합격하여 입신양명하고 부귀해지는 것 또한 옛사람들이 꼽은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부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은 바로 모란입니다. 꽃 중에 왕이라 불리는 모란은 부귀 영화를 상징하여 생활용품에 장식되었습니다. 개와 같은 갑각류는 등갑을 뒤집은 말인 갑등이 1등이라는 발음과 같아서 출세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잉어 역시 등용문 고사에서 유래하여 합격을 의미하는 의미로 문방구 등의 무늬로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화목하고 평안함 역시 많은 이들이 꿈꾸는 행복의 조건입니다. 가와 만사성이라 하여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문구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평안을 상징하는 길상무늬는 쌍쌍이 어우러진 새들, 꽃과 나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저출산 시대이자 난임과 불임이 많아진 요즘에도 다시 중요해진 행복의 요소로는 자녀를 낳는 것도 있습니다. 옛사람들이 다산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한 길상무늬들의 특징은 빽빽하게 많은 것을 다산의 의미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석류, 수박, 포도, 오이, 가지 등 열매나 씨앗이 많은 것들 또 물고기처럼 알을 많이 낳는 것 등 모두 다산을 의미했습니다. 다양한 재료에 나타나는 길상무늬들을 감상하실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땀 한 땀 실을 꿰매고 자수로 새긴 꽃과 동물, 좋은 문구 등 여러 길상무늬는 돌이나 홀레떼 입는 의뢰복 등에 표현되었습니다. 나전칠기와 도자, 나무에도 역시 다양한 동식물과 문자무늬, 기하학적인 무늬 등 여러 가지의 좋은 뜻을 담아 장식하였습니다. 앞서 1부와 2부가 전통적인 행복에 대해 다루었다면 3부는 현대 행복에 대해 생각해보는 취지로 마련된 공간입니다. 앞서 살펴본 5부는 성취하는 어떤 가치에 대한 측면이었지만 행복에는 즐거움, 만족감 같은 정서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현대에도 가치에서 행복을 찾는 경향도 여전히 있지만 마음에서 찾는 작은 행복도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3부에서는 현대에 오면서 더욱 두드러진 개념인 행운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다양한 외국의 행운의 상징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작은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 다양한 행복의 변화상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시 공간은 행복의 정원이라는 콘셉트로 구성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방들과 마당처럼 조성된 공간에서 전시를 보다가 마당으로 나와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체험요소들도 즐길 수 있습니다. 전시 관람이라는 행위 자체가 행복한 경험이 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공간을 조성했고 휴식과 관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큰 벽에 비춰지는 겨울 풍경을 담은 메인 영상을 보면서 휴식을 취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전시에는 장애인을 위한 콘텐츠들도 마련했습니다. 저시력자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리플렛, 큰 글씨로 주요 유물을 설명하는 대활자 책자를 각 부마다 비치했습니다. 별전은 촉각물로 제작하여 그 무늬를 직접 만져보실 수도 있고 청각장애인을 위해 전시 영상에 자막과 함께 수어 해설 영상도 덧붙였습니다. 행복은 어떤 가치를 이루는 것에서 올 수도 있지만 작고 구체적인 경험에서도 온다고 합니다. 이 전시가 다가오는 겨울에 행복한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시를 관람하시면서 자신이 어떤 행복을 바라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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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